경기도가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과 평택 등 23곳을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승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6월 기준 전국의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448명, 2년 전보다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외국인 소유의 토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31개 시군 중 수원과 평택 등 23곳이 대상입니다. 오는 31일부터 6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천군과 포천시 등 8개 시군은 제외됐습니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접경, 농산어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규제 대상을 외국인과 법인으로 한정한 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국인까지 포함해서 지정할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부담이 많이 되고요. 인접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라든지... 앞서 정부가 서울 강남의 4개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집값은 오르고 거래만 줄어든 상황. 이번 지정의 실효성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